장점을 되게 잘 드러내주셨어요. 목걸이를 하고 그 부분에 시선이 딱 가게끔. 어리지 아시죠? 그래서 본인 말씀대로 약간 하체는 조금 가려서 체형 커버를 좀 바래주신 것 같고. 22번 음원님은 스카프를 정말 예쁘게 잘 연출을 해주셨어요. 거기다가 수영복 같은 경우도 약간 보색으로 입어주면 예쁘거든요. 블루 스트라이프랑 노란색 매치가 되게 예쁘셨어요. 올 여름에는 아무래도 패턴. 패턴이 좀 많이 유행을 하고요. 그리고 네온 컬러가 강세잖아요. 지금도 좀 입고 오신 분들 많은데 네온 컬러를 잘 활용을 해주고. 그렇죠. 네온 컬러 비키니 100배 활용법. 여신 포스를 뽐내고 싶다면 그물 니트와 매치. 보이시아게 연출하고 싶다면 튜브 탑과 매치할 것. 걸리시함을 강조하고 싶다면 오버사이즈 핏의 셔츠나 아우터를 믹스 매칭하세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얀색 여기에다가. 유행이에요 요즘. 이런 게 유행이잖아요. 이런 거에 사실 아까 네온 컬러를 해주시면 아주 예쁘죠. 예쁘죠. 핫한 아주 아름다운 음원님 드리고 있을게요. 실장님 이런 시험복이 뭐라고 하죠 요즘 유행이다. 모노키니라고 하는데요. 2013년 여름 비키니가 자신 없는 당신이 주목해야 할 스윗매어 모노키니. 허리 부분이 깊이 컷아웃되어 굴곡 없는 허리가 여신으로 변하는 매직의 아이템.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좋아요와 мам Majl lazımẫn 좋아요 deja 드미 dest陰가 cambiar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및 남겨가 gitu 小 이 도 die her